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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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캠방 할 때 실명재방 졸라 그런 욕 못해 아무도 못하고 찍소리 아 미선님 정말 재밌시시네요! 이런 재킷마트 못 참 졸라 행복한방 아 미선님 지금 그... 모두 키셨죠? 이 네... 어떤거요 어떤거? 예 예 예 그거 X 누르면 전체 맵 나오구요 Z로 줌인, 줌업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오케이 아까 봤어요. 어 근데 저 지금... 다이야뜸 오 나이스 아싸 다이아도 꼭 필요한 오 다이아 좀 많다 오 오 오 쒸라 웃김 실명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다 지금 지들 나이 붙이고 있음 14살 17살입니다 저 나이 29 개소리 저런 애들이 또 있어 막 엄마 주민으로 왔으면서 미소야 나 35살인데 어 지금 오니까 너 좀 살찐 것 같다 이런식으로 채팅 쓰면 애들이 꼭 있을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다섯 개 떴다 아싸 오 다이아 여섯 여섯 개네 아싸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건 되게 많이 나오네 이거 아쿠아 아쿠아 아쿠아마린 아쿠아랑 간에 필요 없을 것 같애요 네 개말이 나와요 진실 그냥 간 못쓰이모 못쓰이모 삽도 삽으로 파야겠다 그냥 삽으로 파는게 빠르겠구만 아싸 금 금 금 몇 개 있으세요 금이요? 저 금이 여덟 개 하고 지금 쾌고 있어요 잠시만요 금 열여섯 개 금 열여섯 개요? 예 이게 금이 아마 좀 많이 필요할거에요 완전 많이 필요해요 진짜? 황금단풍잎 하나 만드는데 여덟 개 필요해요 헤이 그럼 어떡해 황금단풍잎이 뭐에 들어가요? 뭐 만들 때 당풍잎 가운데 하나랑 금 사방으로 여덟 개 그리고 황금단풍잎 뭐 했어요 근데? 무기요 메이플 무기 메이플 무기 만드는데 몇 개씩 많이 들어가요? 많이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깨서 보면 제일 이게 맨 처음껏 필요가 없는데 이제 세번째꺼부터 하나 또 하나 네번째꺼 하나 다섯번째꺼 두개 여섯번째꺼 두개 일곱번째꺼 두개 이게 이거구나 그냥 기본 무기에서부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거구나 네네 아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끝에 단계까지 가려면은 총 몇 개가 필요해요? 어 잠시만요 이게 끝까지 가려면 네네 아 여섯개 다섯개 일곱개 아홉개요 8개 8개 9개 72개 모으면 된데요? 괜찮아요 저 그거 많이 해봤어요 저 미친모드 할때 금 몇개 모았냐? 9 9 10 90개 모았어요 90개 모은 사람이 그런거 너무 슬프진 않고요 아, 그물 어떻게 90개 깨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막 나왔어요. 이상하게 대단하신대 끈기가 쩔죠. 미친모도 할 때 끈기기 떨었어요. 근데 서버 렉 있는 거 같은데? 아, 네네. 지금 컴퓨터 안 좋으신가? 그래도 열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 다이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싸! 오, 일곱 개! 오, 다이아 일곱 개! 지금 다이아 열 다섯 개 있어요. 오, 근데 다이아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이아는 방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한 최종까지 가는데 세 개, 다섯 개 그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되게 모드 공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 금발견. 제가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좋아. 어려운 모드들도 막 하면 되겠네요. 오, 마이 갓! 전화 산업모드 하실? 산업모드요? 산업모드 공부 잘하세요? 혹시 산업모드 잘해요? 산업모드 한 번 해봤었는데, 전화는 안 맞더라고. 그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다 해놓다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하게 됐는데. 전화하면 다 하실 거예요, 혼자서. 잠깐, 그거, 그거 좀 노동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즐기는 거죠. 그래, 그렇죠. 예. 어때요? 산업모드 해보신? 산업모드요. 산업모드 말고 다른 거 할까요, 그럼? 연금 크래프트인가 하고 있던데. 연금술? 연금술? 예, 그런 마인크래프트도 있었고, 제가 좀 많이 알아요, 마인크래프트. 다크스턴프한테 죽으셨네요. 다크스턴프? 다크스턴프한테 또 죽으셨네요. 다크스턴프 센가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센 거 같진 않던데.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응, 나 물 먹고 싶어요. 물이 없어, 근데. 이게 되게 심하네, 이게. 어, 여기서 멘트 하나 알려야지.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프리카로 보고 계신 분들. 재밌는 모드를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플레이합니다. 아프리카분들은 방송국에 스크린샷과 함께 마크, 마인크래프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버 분들은 댓글로 이 모드를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진짜 추천해줘요. 그래요, 되게 좋아요. 우리 72개 넘었다, 이제 금은 필요 없다. 근데 다 모은 거 같은데, 웬만한 거는. 그거 안 뜨네. 흙이오서, 흙. 뭐지? 아, 그. 맞지? 그. 그 이름이 뭐다냐. 이거 뭐야. 흙수정? 아, 네네. 그 다음에 브론즈. 그게 두 개가 안 떠요.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다. 원래 이게 잘 안 뜨나봐요. 그 두 개는. 그것만 안 뜨고. 쓸데없이 가네드랑 박범하지. 그러게요. 진짜 쓸데없는 거가 졸라게 잘 떠. 메이플 소리 안 보이니? 메이플 소리 템 보이잖아. 이게 이래서 메이플 소리 난다. 쩔지. 지금 메이플하던 사람은 신세계일 거야. 마인크래프트가 하고 싶어질걸? 너희들은 지금 이 모드 때문에 마인크래프트가 하고 싶을 거다. 내가 안다. 지금 살짝 끌리고 있지? 마인크래프트는 살 수가 있어. 얘들아. 불법하면 안 된단다. 마인크래프트는 약 4만원대가 4만원대라는데 어, 힘내고. 용돈을 한 한달동안 모으면 너네도 살 수 있을 거야. 한달만 모아보거라. 흠흠. 마인크래프트 내가 샀을 때 2만원 얼마였는데. 이게 쌀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 진짜요? 네, 한 번 쌀 때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쌀나? 어, 잠깐만요. 이거 흑수정이 버그라서 맵에 없다는데요? 어, 다이아. 그래요? 예, 다이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싸, 네 개. 우리 그럼 이제 나갈까요? 이정도면 켰으면? 그럼요? 네. 이정도 켰으면 나갈까요? 네네. 다갑시다. 램주에서 만나요. 서버가 떙걸린건 기분탈. 이겠죠? 들어봤다. 됐다. 오, 철샛 입으셨네. 겁이 되게 많으신 분이구만. hàng핰,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서 집을 많이 받으 Dienst. 되지, 되지! 돼지! 그냥 돼지 그냥 돼지 그냥 돼지 완전 돼지야? 헤헤 있다 어 저기도 돼지 있다 어떻게 잠깐만요 미손님 그쪽으로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어 미니맵 보니까 지금 모델서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미손님 뒤에 겁나 무서우니까 뭐야 리몬돼지다 리몬돼지 가까이 말고 멀리 저쪽으로 가지 말자 좀 안전하게 이쪽 이쪽이야 없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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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좀 이따 잡아야 돼 저거 너무 강력한 항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 달걀이요 네네 이것도 보아도시 아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돼지는 잡아도 되죠? 네네 다 잡아요 살짝 모델서들이 아래로 떨어져 어 여기서 집 지을까요? 네네 그래요 여기 우리 집 혹시 잘 지으세요? 네네 그럼 그냥 우리 돌집 짓죠 작게 돌집만은 지을 수 우와 나무랑 돌이랑 합쳐져 있는 와 너무 작은 거 아니죠 집이? 작은 집도 좋죠 뭐 갈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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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패션 좀 센터 없으신데요 디자인 그러게요 디자인까인데 아 진짜요? 네네 어떤 디자인이에요? 저요 디자인 경영이에요 디자인 경영이면 뭐하는 거지? 그냥 디자인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막 옷 만드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죠? 사각적인 디자인이죠 사각적인 디자인이죠 아아 그럼 포토샵 같은 거 할 줄 아세요? 네 어 저 그럼 알려주실? 포토샵이요? 네 저 그거 합성하는 거 좀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저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아직 1학년은 안 배우거든요 아아 네 2학기 때부터 배워요 2학기 때 아 그럼 2학기 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썸네일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한 건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살구 그 다음에 광물도 녹여야 되죠 저 이제 돌이 없어요 나 돌 다 없어 나 돌이 없어 저도 돌이 없네요 아 진짜요? 우리 돌 캐러 가야 되네요 또? 와우 어떻게 둘 다 돌이 없죠? 그러게요 왜 둘 다 돌이 또 돌을 캐러 내러 가야 된다니 내러 가야 된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이제 한 번 메이플 만들어 볼까요? 그러죠 예 메이플스토리 부금 두 개밖에 없어서 부금을 두 개밖에 못 한다는 점 이해 좀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 무기부터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기가 끝이네 거의 무기만 있으면 되는 거네 무기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아 진짜요? 일반적인 무기하고 네 그 다음에 메이플 무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아 일반적인 무기의 최고 공격력이 10이에요 아 그러면은 일반 무기 만들고 메이플 무기 만들면 되겠다 네네 일반 무기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네 클럽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클럽이요? 네 아 이게 그냥 몽둥이예요 그 원래 시작하면 몽둥이 주잖아요 어 만들어야지 몽둥이 뭐가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어 나무 저기 나무 캐야 돼요 나무가 없어요 여기 캐왔습니다 오오 만들어볼까 이제? 따따따 이거라 이거라 오오 몽둥이 몽둥이 짱 신기 내가 안 나온 나왔다 오 우와 din 오 간지 간지 들어보실? 우와 오오오오 나 쫀다 진짜 몽둥이 같아 나는 근데 메이플 했을 때 그 템을 제일 좋아했어요 어떤가요? 저는 그냥 칼, 그냥 거미 제일 좋았어요. 아, 맞아요. 그게 뭔가 가장 멋져요. 그쵸? 제일 멋있는 거에 바로 금, 거미였죠? 네. 저는 조끼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나는 맨날 그것만 들었는데. 일단, 이번에 이것만 들어와야 되네. 아이언박? 네네. 이거는 이상한 게 필요한데, 철개랑 돌도 구워야 되고, 막대기도 필요하네. 돌을 구워야 돼. 돌을 짓붙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아냐? 태울게요, 잠시만. 어, 다이아고깽이! 드릴게요. 다이아고깽이 안에 뿌려놓을게요. 네. 메이플의 헤네인이래, 헤네인. 헤네인은 일섭 거기서 계속, 그냥 깍치고 있는 애 아닌가? 몰라? 네, 맞아요. 죽시고 자빠져 있는데, 헤헤헤헤. 인맥구에요. 어, 인맥구함. 저, 캐시빨 여자아님 안구에요. 캐시빨만 오세임. 저 몇살, 뭐 누구누군데. 여친구함.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오, 됐다. 이거 전사가 끼는 무기 아닌가? 맞죠? 네네, 맞아요. 근데 왜 되게 귀엽냐 이거는? 근데 그게, 어허. 아파요? 안아프죠?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아, 안아파요. 안아파요? 이거 들어보세요. 깐지깐지. 근데 F5로 보면 개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좀 오른쪽에 하니까. 이거 반칸 달아요, 반칸. 네, 이거 입어도 반칸 달아요. 아아. 고정 데미지네, 고정 데미지. 워, 월 해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죠. 아, 미소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예. 황금 단풍잎 만드는 게 골드코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 그거 가운데에다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금괴, 그 다음에 메이플, 저거. 단풍잎 이렇게 해야되더라. 일단 계속 해보죠. 네네네. 우선 해보고. 해보고. 이게 그냥 무기 필요한 그거 같죠? 바? 막대기? 네네네. 쇠검 느낌? 그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손잡이 부분. 맞죠? 네, 맞아요. 현장의 부분이니까 이제 가넷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넷도 이게 많이 필요하네, 워 해머. 모든 게 다 워 해머가 필요하네. 네네. 아, 소울도 되게 많이 드네, 이거. 워 해머하고 가넷. 가넷을. 어, 가넷! 가도 있구나, 아래. 원문준. 네, 이거 조금 정리해둘게요. 네. 가넷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진짜 가넷이 돼요. 원석에서 가넷으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철괴, 철괴, 금괴, 가넷. 가넷. 아이언 받으면은. 이걸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넣고. 까먹었으니까 다시. 철괴, 철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철괴, 철괴. 이거. 이거 하면은 이제. 이거 15대 끼는 거. 맞죠? 네네, 맞다. 15대 끼는 거. 아파요? 네. 이거 데미지 8이네? 한 칸 반, 한 칸 반 2대. 오. 두 칸, 그 정도. 샵으로, 샵으로. 저 한 대 때려보세요. 샵으로. 오! 다섯 반 반담. 잠깐만. 잠시만요. 메이플스토리 복음 좀 필요하지. 어, 이거. 이..졸라 웃긴 복음으로 틀까? 하하. 메이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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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uto 잠시 소리 질의onne 레엔레엔이 어. 근데 목소리ван 이싸ouble 저 이사람이랑 목소리 똑같은거 같은데요 오... 어写 Assassin 이거 wären 거 fel inclusive semblastic 찢어지게 그건 뭔구 그치 어우 개 찢어지겠다 진심 자 이거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건 무슨 부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 이거는 비킹스워드 바이킹스워드 아 바이킹스워드 공격력 10자리에요 어 잠깐만 3칸 3칸 이거 저 때려 오 4칸 반 남았어요 5칸 반다네 4칸의 데미지는 비슷한가봐요 신기 신기 어 이제 기본묵이 다 만들었다 네네 기본묵을 위에다 올려놓을까 그럼 이게 차례대로 이거네 아니야 근데 기본묵이 더 남았네 후르츠대거 후르츠대거 아 그렇네 단검이 남았네 칼스워드 이런거 남았고 이거 그러면은 우리 가죽을 구해와야 된다 이게 아까 있었는데 밖에 나가기가 좋아 시간의 신전 노래 너무 좋아 그럼 제가 한번 소를 잡아 네 감사해요 이제 어 메이플스토리 헤네시스 부금이래 메이플스토리 헤네시스 부금도 있대 놀라 신기하네 메이플스토리2 부금이래 메이플스토리2 메이플스토리2 보니까 진짜 많이 플랫돼 그죠 진짜 막큰같음 시그너스 부금 틀어달라고? 나 헤네시스 부금 틀어라는데 나 헤네시스 부금 틀어났라는데 시그너스 부금 틀어났라구 다른거 만들고 있을까요 저거 네네 네 우선 메이플 메이플에서 어디? 메이플 무기는 하이라이트니까 하이라이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아 이게 추가된게 먹을 것도 메이플스토리 있는게 추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거 만들어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아쿠아마린을 만들수가 있어요 아쿠아마린 3개에 필요하지 3개 1개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대검을 만들수 있겠구만 뭐였지? 또 까먹음 나 진짜 기억력이 이상한가봐요 에이 기억력 좋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 요즘에 좀 이상해요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요 오 됐다 오오 칼 어쩌고만듬 공격력 육자리 초보자가 되어졌다 나는 어 돼지다 초보자를 잡지마 난 초보자란 말이야 오케이 쏟아갔어요 오케이 칼 대건 칼 대건 하이 아 아 안돼 오 됐다 Q 레벨업 칼 대건 만듬 배고프다 밥도 구워야지 어 나 그거 브금 모음 여기있다 루디브리엄 노래 들어야지 이거 루디브리엄 노래잉? 이거 루디브리엄 노래잉? 맞나? 아닌거 같은데 루디브리엄 노래 들을까 얘들아? 어때 어때 루디브리엄 싫어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겠어 난 루디브리엄 좋아해 난 루디브리엄이 좋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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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듣고싶은 노래를 들을거야 싫어 내가 듣고싶은 노래를 들을거야 오 깜짝 오 여기여 가족 오 됐다 이제 이거 만들 수 있겠다 후르츠대거 가죽하고 철개 철개해서 여기다 가죽을 딱 넣으면 후르츠대거도 완성 오 그리고 공격력 5짜리 헤헤 와우 내가 공격력 5짜리 면 몰라 쓰레기 그렇죠 지금 됐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본 무기 만들었고 이제 메이플 무기를 시작해야 돼요 네네 오 이거 이거 이제 기본 메이플스토리 이거 소드부터 만들면 되는건가? 단풍림만 필요하네 브론즈 브론즈가 없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신님께 한번 빌어보는건 없을까요? 그딴거 필요없어요 강제로 꺼낸다 그딴거 필요없어요 자 여러분들 브론즈가 이건데요 브론즈는 네 레지의 심지 이런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도 같이 꺼냅니다 이럿끝 다 들게 됐다 됐다 여러분들 이게 그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처럼 저희 가운데에 이거 워헤머 넣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브론즈가 나옵니다 어 저 브론즈죠? 제가 안먹었는데요? 어 만드실래? 어 안드셨다고요? 진심? 네 어 나도 안먹었는데? 다시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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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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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이건데 이게 브론즈라고 하는건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브론즈가 이렇게 가공돼서 나오죠 가공된 브론즈 이걸로 이제 저는 메이플스토드를 만들거에요 메이플스토드는 가넷과 다이아몬드와 메이플스토리 단풍나무 브론즈와 아이언바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가넷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래서 어 만드실래요? 바이온님도? 아니 아니요 네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럼 하는거 같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 근데 방송에 나와야죠 그 만드는거 이런거 그게 훨씬 괜찮을까 봐 그래요? 먹을거 그럼 먹을거 좀 만드시니? 오케이 오케이 먹을거 만들기 먹을거는 바이온님에게 하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일단 이걸 만들어봅시다 계속 간풍립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간풍립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